8개의 문형 잘 외우셨나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부정문만 한번 뽑아서 설명드려 볼게요 부정문에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긍정문 먼저 보겠습니다 케이사츠다, 경찰이다 라는 뜻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만 붙여주면 끝나요 그런데 부정문이 되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런 표현을 붙여줘야 되죠 그게 나입니다, 나이 그러니까 케이사츠, 나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요 자, 대화 얘네가 필요합니다 자, 대화가 왜 같이 있냐면 둘 중에 골라 쓰시면 돼요 자는 우리가 평소에 흔하게 말하는 구어고요 대화는 문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케이사츠, 자, 나이 하면요 경찰 아니야 라는 편한 말이고요 케이사츠, 대화, 나이 하면 경찰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 다 반말이죠 다 반말인데 그 중에도 반말 안에서 구어체 문어체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부정문에서만 그렇습니다 긍정문에서는 그런 게 없죠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말에서도 경찰이 아니야 할 때 경찰 아니야 라고 말 안 하고 경찰이의가 붙죠 이는 조사입니다 조사 그 조사가 일본어에서도 있는 거예요 자와 대화가 조사입니다 케이사츠에 뒤에 자, 나, 대화, 조사를 붙여야 그 뒤에 나이를 붙였을 때 뭐랄까요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재밌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똑같이 부정문 되면 조사부정 이렇게 갔는데 일본어에도 이웃나라 살아서 그런지 조사부정 이렇게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문 되면 나이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나이, 대화, 나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산이란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우산이란 단어는 카사라고 합니다 카사 우산 자, 그러면 그건 우산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 먼저 나오네요 그것이 뭡니까 그거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거 소라고 했죠 소래와 그것은 카사다 우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당연한 거고 이제 부정문이 문제인데 소래와 그것은 그것은 우산이 아니다 카사 무슨 나이 라고 합니다 카사, 자, 나이 하셔도 되고요 카사, 대화, 나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너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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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